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래위사랑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주의로 드립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신년 예배들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중간이 됐고 좀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시간이 얼찌나 금방 가는지 벌써 7월입니다. 여러분 지난 전반기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번 감사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죠. 여러가지 감사가 있는데 혹시 가나다라 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가부터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핫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쳐주시면 제가 이 가나다라 감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는 저부터 하겠습니다. 가 가족에게 감사하자 나부터 감사하자 다시 감사하자 라이프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마음껏 감사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사건 사고까지도 감사하자 아름다운 자연을 감사하자 자잘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자 차손도 감사하자 카운트하듯 감사하자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자 감사하자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하루하루의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원고가 올라와 있으니 나중에 그냥 카피앤페이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러 절귀를 주셨지만 특별히 3대 절귀가 있는데 그것이 6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감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져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의 첫 달은 6월절이 있는 아비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9일이 지나서 최루고파여서 신해산이 이르렀을 때쯤에 7, 7절, 49일이 지났어요. 7, 7의 49. 바로 7, 7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맥주절을 명하시는데 바로 이것은 중간감사입니다. 과정에 감사합니다. 신뢰에 감사하고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최루고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난한 땅에 가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되어서 열매를 얻게 될 거야. 천열매를 구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최루고기 2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천열매로 first first를 얘기하죠. 천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이 맥주절의 맥이 보리맥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번역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보리가 아니고 소맥이라고 하는 밀입니다. 밀주수를 말하는 거야. 밀주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6월절의 첫 낫을 된 날 이후부터 49일을 세서 7.7절을 지키라.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에 이뤄서는 신약에 이뤄서는 오순절 50일째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을 하죠. 우리가 맥주절 때에 바로 이 헌금을 불리케척기금으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지만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간감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 마지막에 모든 추수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추수에서 저장한다, 수장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세 절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삶의 모든 여정 중에 감사하라고 명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 해 그리고 일생을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간과정마다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해의 마지막과 우리의 삶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며 마지막까지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고 상기시키라.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 감사인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의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제 맥주절을 보겠는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받은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났다 없으실 거예요. 다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가진 것 없이 태어났다가 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죠.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도 우리가 가진 재물도 우리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다 받은 건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란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식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자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감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길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의미하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돼요. 실제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참 신기하게도 헬라어에 보게 되면 유카르스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가만 보시면 가운데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카리스가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숨겨진 은혜 감추어진 은혜 자잘한 일상 속에 숨겨있는 은혜를 발견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라틴어의 감사가 gratus라고 되어 있어요. gratus 여기에서 영어에 gratitude라는 단어가 나왔죠. 감사 그리고 똑같은 이 gratus에서 grac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면 감사와 은혜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장미꽃이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원망을 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많은 가시를 주셔서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가시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미가 장미꽃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고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주었어. 우리가 가시나무와 같이 정말 보잘것 없었던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가시 중에 당연하지 않은 장미를 주신 은혜를 인식한다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장미보다는 가시를 더 많이 보고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보금 17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이 나병 환자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왜 내 인생을 유래해야 됩니까? 간절히 주님께 부르지셨을 때 궁유리 풍상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믿고 가던 중에 정말 낫게 되었습니다. 나은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죠. 정말 감사하다 했는데 이 10명 중에 9명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정말 은혜구나. 우리 일상 속에서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면 뭐하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 감사할 조건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시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은혜에 이렇게 응담을 합니다. 17장 15절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은 사람은 열 사람인데 왜 10% 단 한 명만 돌아왔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열 명 중에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돌아온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더 베풀시냐면 19절이죠.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몸도 낫는데 그의 영혼도 낫는 구원받는 총체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언제요? 그가 감사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일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 모든 삶의 과정 중에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정의를 바탕으로 다시 본문을 돌아가 보면요. 오늘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거의 숨은 보물찾기 수준이에요. 우리 삶에 무슨 복을 주셨을까? 자 10절 보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와서 칠치절을 지키십시오. 무슨 복을 주셨을까? 숨은 보물찾듯이 지난 6개월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뭔지 그거 알고 계세요?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카리스 그 은혜를 찾으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죠? 부자되고 잘되는 것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진하는 것 물론 이것도 복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주셨어요. 한 해에는 백배의 결실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떼가 엄청 늘어나게 하시고 자녀들도 막 낳게 되어서 열두 아들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다 복의 어떤 열매들이죠. 그러나 복이라는 것은 여기만 있지 않고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복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영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평강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을 주셨대요. 10절에 보니까 복이라고 쓰인 단어 이 히브리어 바락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답니다. 굉장히 의외죠. 복을 주다 복에 대한 의미에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복을 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통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졌다 실패했다 항복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잖아요. 좋은 의미가 별로 아닌데 이상하게 성경은 복을 주다의 의미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 그 사람의 진정 복의 근원 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그리하여 또한 그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진정한 복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 바라기라고 하는 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는 단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봐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보금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부자는 매일마다 호화로운 파트를 열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복받은 사람이죠.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가신 것이 없어요. 자신의 질병도 치유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죽어요. 그럼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지옥이 갔고 나사로는 낙원에 아브라함 품이 안겨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 형제들에게 알려달라 이겁니다. 늦었어요. 그때인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받은 자예요? 결론을 보니까 나사로입니다. 자 그럼 나사로는 왜 그 품에 안겨있을까요? 가난해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나사로가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히 의지했던 사람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아까 나병 환자 였다가 치유받은 사마른 여인 돌아왔죠? 돌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온지 보셨습니까? 다시 볼까요?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본교회 저희 교회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남학생 둘이서 서로 친구인데 한 친구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넌 나중에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 같아? 애들이 요즘은 빨라졌어요. 초등학교부터 벌써 관심이 있는 거야. 그 친구는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어쨌든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한 친구를 더 해가지고 셋이서 이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간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말씀을 피고 한 장씩 읽으면서 말씀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마가 다락방을 지키는 권사님이 계세요. 지키는 권사님이 계세요. 애들이 와서 그러고 놀고 있으니까 너희들 문 열더니 너 여기서 놀면 안 돼 혼냈어요. 애들이 저 여기서 노는 거 아니에요. 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권사님 순간 용돈 만원씩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용돈도 생겨요. 이게 결론이 아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하냐. 그 셋 중에 한 명이 저희 집에 삽니다. 저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용돈 받은 줄은 몰랐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용돈 받았다는 얘기를. 어찌됐던 결론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무릎을 끊었다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택하고 내가 골라서 내가 잘하면 내 인생을 자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고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 것 바로 그 상태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저는 단지 이 아이들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바로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우리 신한대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솔직히 너무 다음 세대가 암울해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뭐죠? 첫 열매 작은 거잖아요. 그 작은 열매를 보고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지 못했던 자기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 우리의 삶의 일상에 자잘한 일상 속에 보여지는 카리스 은혜를 발견하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정말 수상전에 풍성한 완전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 받은 자는 죽게 무릎 꿇은 자다 라는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6개월을 지난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부동산과 주식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잘하셔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무릎 꿇게 되셨습니까?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누게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복받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재산 때문에 부위에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셨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죠.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쁘게 말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승진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옮겨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역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무릎 꿇으셨습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경배하게 되었습니까?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선하게 다른 이들 어렵고 수혜되고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소리를 내어주며 그들의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정말 복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향에 있는 위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다. 아 너무 바쁜데 내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지난 전반기에 큰 재정의 손실을 입고 정말 삶의 낮은 자리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부터 매주마다 보고서를 받을 때에 목사님 이런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딱 보니까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큰 재정의 손실을 입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정말 원망으로만 가득 찰 수 있는 큰 인생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기를 쓰셨는데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 기도를 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 같애도 그렇게 아마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과정의 감사인 것 같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시고 지금 과정 중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돈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래서 무릎 꿇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숨겨진 그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치와 어떤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게 되었다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것이 복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전반기를 돌아 봤을 때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복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정의 감사 중간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의 감사가 우리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웃에게 주변으로 퍼져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가족을 말하죠. 남정과 여정과 동역자를 말합니다.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 지금을 말하면 전임사역자를 말하죠. 그리고 떠돌이와 과부와 고아까지도 함께 오늘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은 사회적 약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은혜와 복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가고 있어요. 감사는 퍼져나가야 돼요. 나만의 감사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주유로 계속 퍼져나가야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근거 중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12절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약자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2절이죠.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돼요. 내 삶도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다위야 너가 종살이 했던 때를 기억해라. 너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은지를 기억해. 개구리 올챙이 적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이 어떻게 하시든지 과거에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과거에 너희가 죄에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고 중독에 얽매해 있었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잃고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전히 너희의 과거와 같이 종살이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당연히 도와주고 그들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화목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대형교회가 아니었어요. 길동에 상가 교회로 개척해서 목사님과 장로님 정말 소수의 분들이 헌신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대주동에 지하교회 정말 말 그대로 지하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 강당을 밀려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복종동으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건축을 했지만 부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너질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제가 2003년 12월에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성도님들이 한 400명에서 500명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온성을 인생을 들이고 막혔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통해 이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 온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여 너의 과거를 잊지 말아라. 종사되었던 때를 잊지 말아라. 그리하여 지금도 어렵게 목회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 교회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도와줘라. 그들으로도 맥추의 감사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때 헌금을 새로운 분립개척을 위해서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비홀드 비홀드 철치예요. 그것이 개척이 되어서 1년이 안 됐는데 부흥이 되어서 지금 미금욕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성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8월 말에는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먹자교회만 잘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미자립교회는 미래에 자립할 교회 그래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마음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11절에 나는 또돌이와 고아와 과부와 너희의 가운데 객되었던 사람들 낙은에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복음가 도시라고 하는 목기자 네트워크 모임에 이사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회를 하다가 실패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지금 참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검색되지 않는 교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교회인데 작은 교회들은 검색조차 되지 않아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했어요. 왜요? 저도 작은 교회를 섬겨봤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독하고 외로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하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저의 예전에 그 힘들었을 때에 어려웠을 때에 생각이 나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에 참 우리 장노님께서 귀한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호남성교연회에 낙도라간 섬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참 어려운 교회들이죠. 섬이니까 이제 인구도 점점 줄고 있고 어르신들만 주로 사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 없어요. 거기에 계시는 목회자들도 점점 떠나가고 어렵게 거기에 떠나지 않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교회를 돕기 위해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꽤 많은 금액을 보내기로 했어요. 수혜를 당해도요 예산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 망가진 채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마땅히 이웃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7월 14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통일부가 정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입니다. 매년 드리게 되는데 매년 이 날로 공교롭게도 맥주감사절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감사를 마치 통일민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같습니다. 여러분 통일민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겹게 살아간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지만요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어서 통일민들은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거리감을 느끼고 서로서로가 어색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분들을 품지 못하면 여러분 누가 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통일이 됐다가 칩시다. 우리가 북한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아니 교회에서 품지 못한다면 나라가 품을 수 있다고요? 못 품습니다. 그냥 거기에 살라라고 하겠죠. 내려오지 말라고 하겠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통일이 되어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먼저 통일민들을 품어라.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통일민들과 간담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듣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함께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함께 위드라고 하는 것 가장 이 통일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함께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형편을 전반기에 보내 오셨든지 그것 때문에 무릎 꿇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나오게 되었다면 정말 그것이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텐데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한 우리가 과거의 죄인이었다는 것을 물론 지금도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이것이 감사의 잔이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성찬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올해 하반기도 하나님께 무릎 꿇은 복받은 자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에도 감사 중간에도 감사 마지막에도 감사 범사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